무슨 게임을 할까? 몰라 너 안첩이냐?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무슨 게임 할지나 말해 넌 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? 미안 여기서 구슬을 던져서 더 벽에 가깝게 멈추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? 누가 먼저 할까? 네가 먼저 해 너 뭐 하는 거야?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던져 던지냐고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어 제주도에 두고 가 던지냐고 너는 조금 더 널 당신냐고 흙랑 선생님도 그대로 우리 싸우는 산에 발사하고 죽이지 나쁘게 죽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